청간문화산업도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신규 코너 마침 산책입니다. 금강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0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그쵸?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제주소년.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저희 이제 백화 가까이 돼가면서 한 얘기를 또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꿋꿋이 하자면. 제주소년 이야기 하셨었나요? 기억이 막 그... 초에 한 번 하셨던 것 같기도. 제주소년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겨울의 첫날. 그거 있잖아요. 계절 사이에 경계가 없는데. 오늘부터 겨울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아 입김 나오는데. 저 오늘 아침이었어요. 아 입김 나왔어요? 아니 나오는... 집에서 나올 때 딱 아 겨울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오늘이 그날이셨구나. 역시 근데 그... 정말 정확하게 제가 그 생각을 한 날 반드시 겪게 되는... 꼭 그날부터 겪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열이 나요. 귀에서 열나고 몸에 열이 나요. 아픈 거지. 그 생각을 하면 아픈 것 같아요. 아 감기가 오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 귀에 열이 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별일 없으세요? 네. 별일 없지.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근황. 근황이요? 근황 저희 실기고사 일이 결정이 됐는데 수시 1차 실기고사... 교직원은 하염없이 일을 합니다. 자신의 근황과 학교의 근황을 혼동하고 있죠? 아 이거는 되게 재밌는... 재밌어서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재밌어 볼게요. 네. 고양 킨텍스에서 이번에 실기고사가 10월 20일 날 개최되는데요. 이날 글쎄 굉장한 행사가 세 가지가 겹쳐 있어요. 뭔데요? 첫 번째는... 아니요. 청강대학교 실기고사. 수시 1차 실기고사. 그거 포함해서? 네. 무려 2천 명가량이 모이실 예정이래요. 제가 이제 실기고사 할 때마다 가잖아요. 네네네. 거기 정말 넓거든요. 킨텍스요? 네. 킨텍스 덕후들은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국내 최대의 다트 대회. 아 다트 대회가 거기서 있어요? 프로 다트 대회 퍼펙트 리그 이런 게 다 킨텍스에서 막 해요. 우와. 엄청 넓잖아요. 그치. 엄청 넓은데. 거기에 실기 보러 온 학생들이 꽉 차 있잖아요. 네. 저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이 많은 학생들이 시작하는 순간 뭘 그려다 한 방에 뭘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치 그치. 막 그리면서 생각하죠. 심사하러 갔다가 대충격. 나는 지금 입시생이 되면 떨어진다. 아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매년 느낌이다. 난 떨어진다. 그래서 아무튼. 네. 그 행사가 우선 첫 번째로 있고요. 10월 20일. 네. 두 번째 큰 행사는. 올라갈 때 실기고사 한 이후인가? 아니요. 전이죠. 전이에요? 네. 20날입니다. 네. 20날 토요일. 듣고 달려갈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만화인들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은 한 번쯤은 그래도 가보고 싶거나 가봤거나 했던 그 행사. 석호. 그게 그날이에요? 네. 그게 그날이에요? 석호가 10월 20일 날 개최가 된대요. 킨텍스에서. 아시죠? 석호 하면서 서울 코믹월드. 네. 북호도 있죠. 부산 코믹월드. 네. 그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 ACA가 아카. 아카. 우리나라일 때는 아카. 옛날에 우리 전화홍쌤 때는 아카였 때. 맞아. 아카라고 불렀어요. 그 코스프레 엄청 하고. 저도 이제 석호에서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음. 석호. 석호가 그날이에요? 네. 그날이래요. 같은 데서? 킨텍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토쇼도 그 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 연령대가 확 뛰네요. 서울 오토쇼면. 이제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가니까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학부모들이 이제. 그렇죠. 실기고사장에 넣어놓고 자동차 보러 간다. 이렇게 딱 되겠네요. 아 그것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미 대학 간 뭐. 언니 오빠들은. 석호가고. 동생을 넣어놓고 석호가 간다. 아우 괜찮다. 온 가족이 킨텍스로. 네. 10월 20날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되게 큰 행사가 세 개요. 저희 실기도 그급인가요? 그럼요. 엄청 큰 행사죠. 제가 그래서 아까 얼핏 들었는데 그날 부스를 냈다가 급히 취소한 뇌임드. 아 그쵸 그쵸. 들이면 이제 10대. 둔잘림들. 입시생의 확률이 있을 것이다. 네 네.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날 부스 철거하고 시험 보러 가야 돼. 사연 주세요. 너무 재밌겠다. 메일 주세요. 그러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 중에 이거 들으신 분 있으면 꼭 그날이 나의 대목이었는데 대목이냐 대학교 입학이냐를 두고 청강대를 택했다. 이런 분들은 꼭 좀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네. 자 저의 근황은요. 네. 잠깐만 이거 홍쌤 근황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요. 안 되겠다. 돌발질문. 학교의 근황. 돌발질문. 홍쌤 개인을 챙기십시오. 아 네. 돌발질문 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재, 홍수, 침수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겪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학생들에게 캐릭터를 수업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 얘기해도 되나? 오늘 우리 새로운 게스트가 옆에서 주시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실 거를 믿고. 그거 있죠. 독자들이 만화의 인물이 등장했을 때 얘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하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작가들 입장에서 자기 마음속엔 있어. 이 캐릭터가 어떤 인물이다. 소심하지만 어쩌고 정의감 넘치고 있어요. 독자가 그걸 한 방에 알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작가들이라면 이제 자기가 만든 캐릭터를 독자에게 소개를 시키는 연출을 해야 된다. 그 기본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많은 자잘한 실수들을 하세요. 다 알아줄 거야. 이러면서 적당히 그리거나 아니면 그 불안에서 줄줄줄줄 소개를 하죠. 이런저런 사람이야. 난 이런저런 사람이야. 최악이죠. 최악.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을 해요. 어떻게 자기 캐릭터를 독자에게 보여줄지에 대한 처음 소개를. 아 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걸 최근에 가르치냐면 이제 저희랑 제가 어디 가고 있어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다가 제가 뒤에 오는 걸 보고 문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문을 잡아줬다는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캐릭터를 내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핵심적인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의가 좀 있구나. 호감 가는 사람이네. 그 정도. 근데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 다 도망가고 있어. 근데 내 앞에 갔던 사람이 문을 잡아주고 있어. 문을 잡아줬어.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지. 같은 행동인데 다른 걸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재난이나 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많은 걸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다가 문득 떠오른 거죠. 우리 홍블리 갓블리는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 풀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을까.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애들 먼저 애들 손을 붙잡고 어떻게든 일단 애들이죠. 네. 내려가려고 하겠죠. 남편은 알아서 살겠지 뭐. 알아서 살겠지. 오. 그런 거예요.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 남편까지 챙겨야 될 생각하니까. 사실 보니까 저도 뭐 달리. 그렇죠. 달리는 이미 아내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아내를 챙기셔야죠. 아내가 나를 챙기지 않을까. 물론 반대도 맞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물건으로 치니까 들고 나올 목록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가족 왜 딱히 그렇게 뭐.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이패드. 그때 아이패드 소중하다고 하셨잖아요. 카드캡터 20주년 피규어 이런 거 가능하겠다. 아니 그거는 아니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농담한 거예요. 네. 덕후라는 밈이죠. 밈. 아무튼 그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아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웹촌스쿨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캐릭터를 만들었다. 보여주고 싶다. 위기에 빠진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여기에 집어넣어보고 반응을 한번 상상해보시면 독자에게 캐릭터를 보여주는 연습이 됩니다. 저는 이제 내일 드디어 독일로 출국을 합니다. 우와 좋겠다. 세계 최대의 도서전, 프랑크프루토 도서전에서 일을 하러. 어떤 일을 하러 가시나요? 드로잉 쇼를 합니다. 드로잉 쇼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큰 비전으로. 우와 짱이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대박. 전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러스트 그리고. 우와. 일이죠. 재밌으실 것 같은데. 힘들어요. 아 하긴. 그 생각해보세요. 무수한 컨트롤 제트를. 그치 그치. 사람들이 쫙 둘러싸고 거대한 비전으로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뒤에서 누가 보고 있어도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지는데. 어 그쵸. 몸이 딱 또 굳어버리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선 삐꾸나고 계속 지우고. 그리고 그렸는데 눈이 막 삐뚤어져서. 막 컨트롤 티로 재조정하고 이런 거 들키면 되게 부끄럽거든요. 내려놓은 거죠. 자 이렇게 저희들의 근황은 그냥저냥입니다. 한적이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 해드렸던 것처럼. 신규 코너입니다. 신규 코너. 저번에 그 박인한 만화 애호가와 함께 특집을 해본 결과. 주변에 굉장한 분들이 많다. 아 그쵸. 이분도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눈독을 들였다. 공을 많이 들였죠.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본인에게 하도록 하죠. 제가 딱 모래가 막혔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에서 스토리 쪽을 꽉 잡고 계시는 교수님이시자. 네이버 웹툰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양혜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말이 겹쳤어요. 이렇게 나와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양혜석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를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청강문화. 방금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더 덧붙일 말이 있을까요? 어떤 작품을. 대표작이요. 대표작이라는 걸 본인 입으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 게. 저는 닥터 프로스트입니다. 그렇게 저도 말을 하고 싶은데. 뭔가 최근작이 대표작이면 좋겠습니다만. 국립경제자유고? 맞나요? 매우 제목이 길어서 다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국립자유경제고등학교 세실고라는 작품을 좀 오래 연재를 했습니다. 단행본이 7권 더하기 7권에서 14권이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 작가로 참여하시던 양혜석 작가님이십니다. 우와 멋지시다. 이분이 제가 지금까지 스토리 작가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스토리 작가 하기 전에 하셨던 일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쵸. 네. 제가 직장인이었죠. 소비 그 양복맨들 무슨 일 하셨죠? 제가 여의도로 출퇴근을 했고요. 증권회사를 한 8년 가까이 다녔는데요.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금융맨.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 볼 수 있네요. 완전 지적인 이미지 있죠. 증권회사에 다니면 7시에 출근해서 이제 퇴근은 기약이었거든요. 아침 7시가 되면 여의도의 모든 전철역 출구에서 펭귄대와 같은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온 것에 볼 수 있죠. 7시요 아침?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금융에 대해서 주식 증권에 대해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던 투자 여왕 따위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투자 여왕 같은 건 저 같은 사람이 공부해서 쓰고 꼬꼬마 쪼레비라면 이분은 전문가다. 정말 전문가다. 그러게요. 어떻게 새벽 7시에 출근해? 그 부분에 감탄을 하고 계시는군요. 매일매일. 저도 제일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진짜 신기한 분이었어요. 이분하고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맞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금 전에 또 다른 정체를 밝혀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만화책에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만화책이죠? 진짜 깜짝 놀랐으나. 모르셨어요? 여러분 헌터 헌터 아시죠? 헌터 헌터의 작가 토가시 요시로의 출세작 유유백서. 유유백서의 번역자 이름이 양혜석이야. 양혜석. 깜짝 놀랐어요. 양혜의 림으로 되어 있나요? 네. 이거 조금 본명으로 나갔죠. 제가 너무 인생작이라서 제 본명을 박아놓는 침면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양혜의 림이 본명이고요. 양혜석이 본명이고요. 맞습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그게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이 있었거든요. 겸지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다른 이름을 대서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수럽은 별로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뻘짓을 한 것이 되었지만 그렇군요. 양혜석도 딱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참고로 저희 돌림자는 석자가 맞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본명 같은 필명을 썼군요. 그렇습니다. 양혜의 림은 뭐예요? 그게 아마 옥림자죠? 옥림. 석은 이제 주석석이고 둘 다 광물이라는 점은 비슷한데 그렇군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예사롭지 않아요. 말씀이 막힘이 없으세요. 유유백서 번역가였던 전직 증권사 직원인 스토리 작가이자 대학교수인 분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게요. 그런 멋진 타이틀을 달고 계신 분이 대체를 보죠. 양혜석 교수님이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저희가 이분을 모신 이유는 이분의 스토리 수업을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성실하게 체계적으로 스토리를 공부해 오신 연구자, 연구자적 모습이 있다. 청취자분들에게 매우 좋은 정보를 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납치해왔습니다. 오늘의 양혜석 선생님과 함께하는 신규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톤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톤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웹툰 웹소설은 저스톤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마침산책 세이브 더 캣편면 자 일단 제목 제목부터 아 코너명 말씀이신가요? 마침산책이라는 말이 좀 전에 이제 나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 산사에서 울려 퍼지는 맑고 청한 마침산책 무슨 얘기죠? 무슨 소리죠 이건? 마침산책을 들고 오는 코너라는 뜻이죠. I just about the book 어 예 훌륭합니다. 난 막 책을 샀다. 내일 프랑크프루트 가셔도 되겠어요. 그러게요. 독일이지만 네 뭐 그래서 처음엔 일단 책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책 얘기하면 보통 재미가 없을 텐데 저희는 다릅니다. 그만할까요? 저희는 다릅니다. 재미있는 책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죠. 하지만 정말 재미없는 책 얘기를 하면 신기하게 재미있어요. 오 정말 재미없는 책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도 그 책보다 재미있습니다. 그런 재미없는 책 중에 대명사가 작법서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초반에는 작법서 얘기를 할 텐데 다양한 종류의 공부를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우리 오늘 한 30분하고 끝난다. 왜요? 바로 책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뭐 없을까? 우리 양혜석 선생님의 캐릭터를 잡아볼까요? 아 좋죠. 처음에 이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저는 홍란진 선생님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왜요? 왜일 것 같으세요? 왜지? 처음에 왜일까? 청강대에 오셨을 때 네. 무슨 잃어버린 동생 발견한 모양이 주머니에 넣고 다녀? 제가요? 제가 주머니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무슨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애지중지 하셨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저는 멋진 사람을 잘 알아봐요. 어떤 부분이? 아니 뭔가 되게 음 그냥 딱히 고르소. 되게 되게 궁지에 몰았다? 근거문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문이 막히는 분이세요. 아니 전문용으로 일탈쌍피 두 분을 모두 말문을 막아버렸어. 아니 근데 제가 저희가 2016년에 임용이 되었잖아요. 이종몬 계신 분의 저랑 같은 동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의 후임으로 오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죠. 그러다가 2018년에 양혜린 교수님이 오셨는데 뭔가 저는 여동생이 없거든요. 아 네. 네. 친척도 여동생이 되게 나이가 굉장히 어려서 저랑 이렇게 같이 자라온 사람들이 없어요. 언니도 없고. 근데 막 너무 반가운 거죠. 와 내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다. 진짜 챙기더라. 네. 그러면서 그리고 뭔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아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오래오래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요즘에는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죠. 저 이 양혜석 선생님하고 저하고 동갑인 거 아세요? 아 네. 나중에 알았어요. 난 안 챙긴다. 동기는 필요 없어. 자 양혜석 선생님은 동기는 이제 홀로 서야지. 반말 나오셨어. 어떻게 그 당시를 생각해보시면 어떠셨어요? 청강대학교라는 곳에 오신 뒤에 아 이 부분에서 뭔가 센스있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방송이 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훈훈한 얘기밖에 없어서요. 제가 정말 전혀 모르는데 와서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마다 홍남주 교수님이 약간 옆에서 슥 나타나서 시권 사는 법 알려드릴까요? 이런 도움이 아닌데? 뭐였지? 암표 왜요? 암표? 슥 와서 어쨌든 굉장히 필요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요. 정말이에요. 이런 서로 띄워주는 분위기 별로 좋지 않다. 실제로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이분하고 저희가 이렇게 책 얘기를 할 텐데 나중에 가면 온갖 종류의 만화와 관련된 책 맞아요. 사실 뭐 만화랑 굳이 관련이 없어도 어떻게든 연결지어서 책 얘기를 해보고 싶었으나 일단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궁극지리지를 통해서 작법을 표방하고 있는 팟캐스트잖아요. 아 그렇죠. 웹툰 스쿨입니다. 뭔가 좀 공부할 만한 거 없을까 작법서를 고른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작법서 하면 일단 많이 보셨죠? 많이 샀습니다. 산 건 자부할 수 있네요. 이 책은 이 코너는 좀 솔직하다. 마침 읽은 책이 아니라 마침 산 책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절묘해. 거의 그렇지 않나요? 네. 산 책은 매우 많이 쌓여 있죠. 하지만 그 산 걸 다 읽지는 않는다. 이 코너를 하면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저의 일타쌍피 계획이 되셨습니다. 가장 많이 사는 책은 주로 어떤 책이에요? 역시 작법 쪽인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 학생들이 이제 이런 책이 나왔는데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거 나도 있는데 라고 말을 하기 위한 아 이렇게 바닥을 다 보여 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모르는 작법서는 세상에 없단다. 라는 식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다 읽지 못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럴걸요. 홍수 선생님이 제일 많이 사는 책은 뭐죠? 저는 저도 작법 책을 많이 사는 편인데 저는 인문학 책을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요즘 관심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나와서 EBS에서 무슨 강연을 했는데 너무 좋아. 그럼 그 학자가 무슨 책을 썼지? 쫙 보고 거기에서 또 참조가 되는 그 더 많이 연구하신 분들 책 공부하시는 분의 독서법이군요. 근데 저도 사두기만 하지 그렇죠. 많이 읽지는 못해서 책은 자고 사는 것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사는 책은 만화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읽습니다만 작법서를 저도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근데 작법서에 대해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같이 읽은 사람 아니면 딱히 대화할 게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양쌤과 양혜석 작가님과 작법서 얘기하는 게 되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수많은 작법서 중에서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가져오신 책은 어떤 책입니까? 표지에 아주 귀여운 치즈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책입니다. 이런 거 치즈 고양이라 그래요? 네. 이건 아주 업계 용어로서 중요한 용언이 외워두신 것이었습니다. 갈색이군요. 치즈냥이. 치즈냥이. 치즈냥이 하니까 알겠다. 네. 치즈탭이라고도 하죠. 통통한 고양이가 있고요. 이 고양이가 동화줄을 붙들고 있어요. 제목은 세이브 더 캣 고양이를 구하라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이브 더 캣 블레이크 스나이더 네. 보통 작법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책들이 있죠. 네. 어떤 책이 제일 로버트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최근에 나온 건 야마모토 오사모의 만화 만드는 법 아 만화 만드는 법 만화술? 조조 작가님 만화술 아라키 히로이코의 만화술 이런 책들이 요즘에 웹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작법서지만 5년 전으로만 가도 영화 시나리오 작법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많았어요. 영화 산막 구조 알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거의 다 했잖아요. 근데 이 세이브 더 캣은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군요. 작법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책이다 어떻게 보면 재밌다 어떤 내용들로 대충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거 안내입니다. 안내 세이브 더 캣에 대해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이분이 해야 되는 거군요. 저는 그냥 표지가 하얗고 예쁘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려고 나왔는데 얘기를 해보라고 하시니 이제 또 닥친 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법서라는 걸 따질 때 저도 늘 그 갈증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작법이라는 건 정립된 지가 좀 됐다. 그리고 정립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도 있고 비틀 수도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과연 만화 작법서라고 부를 만한 것이 몇 종류나 나와 있으며 그중에 이제 바이블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나? 영화는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만화 쪽은 만화의 이해 막 딱 떠오르고 딱히 없네요. 근데 만화의 이해도 사실은 개론서라고 해야지 그걸 보고 만화 그린 법을 배우겠다라고 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만화에 대해 진짜 이해시켜줘요. 만화의 이해를 보고 만화를 이해하면 만화를 그릴 수 있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평론을 하거나 좀 광범위한 의미의 만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긴 하겠죠. 만화의 미학과 굉장히 닮아있죠. 미학적인 어떤 미연석 멋지다. 역시 학자 네. 학자의 미학 하나 꺼냈을 뿐인데 여러분 여기서 저 빼고 다 박사님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큰일 납니다. 저는 석사까지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력은 아주 중요한 것 학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박사 한 분과 석사 한 분과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학사 아 밸런스가 좋네요. 뭐가 좋네요. 어떻게 그래서? 네. 뭐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아 네네. 기억났습니다. 영화의 작법 영화의 작법은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만화의 작법은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 작법에서 갖고 왔잖아요. 용어들도 갖고 왔고 그리고 씬이니 시퀀스니 뭐 씬없이스니 라는 말을 우린 무분별하게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씬이라는 개념을 만화에 정확하게 대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자면 영화에서 이것이 옳다 산막구조를 이렇게 잡아라 여기에서 클라이막스가 나와야 한다 라는 걸 그대로 만화에 옮긴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만화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때로는 오히려 독만 되기도 하거든요. 독이요. 독죠. 네네.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작법서를 둘러싼 얘기를 틈틈이 많이 해드릴 텐데 지금 시작부터 장난 아니죠. 그렇죠. 잘 불러왔어요. 역시 여러분 갈증이 막 해소되는 느낌이시죠. 진행자가 편하다. 역시 아니에요. 지금 약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 그래서 뭐 쩌라는 건데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대안이 없다면 그렇다면 영화 작법서를 계속 보는 것이 옳으냐 혹은 보지 말아야 하느냐 뭐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양 작가님 말씀이 완전히 공감을 하는 것이 배울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의 느낌이 영화 작법서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덕후로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굉장히 많은 실제 사례를 만화책으로서 평생을 봐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곧 영화 작법서에서 봤던 내용을 하나하나 대입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무적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를 얻으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들이댈 자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화책을 여러 번 오랫동안 봐왔던 경험을 가지고 영화 작법서 내용을 만화에 응용한 거죠. 대입해보고 돼지코 도란스라 그러나 도란스 아이코 돼지코 변압기 변환시키잖아요. 그 변환을 했던 작업이 제가 스토리를 공부해 온 십여 년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책을 보고 만화에 대입해보고 맞으면 습득하고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럼 뭐가 맞지를 고민해봤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화 작법이라는 건 만화에 대입하고 싶으면 그 과정이 꼭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영화 작법서로 공부를 하는 것의 효용은 어디까지일까 과연 없을까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인체 해부를 하기 시작한지는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의학이 발달한지는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거는 인체를 해부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뭘로 공부를 했을까 보면 아마 유사한 포유류를 분해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간도 나오고 이제 심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랬을 것 같은데 대단한데? 영화 작법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당장 만화에 대한 뚜렷한 뭔가 백마를 타고 온 초인이 나타나서 이것이 만화 작법이니 너희는 이렇게만 그리거라 라고 말씀을 내려주시기 전까지는 일단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할게요. 저는 그런 초인은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요? 네. 그런 초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유사한 애를 해부해서 얘는 여기에 심장이 있군. 그렇다면 우리 만화에도 심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등뼈가 있군. 우리도 같은 등뼈를 갖고 있는 포유동물이니까 등뼈를 넣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정도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돼지는 네 발로 다니고 인간은 두 발로 다닌다 정도의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바뀌어야겠군. 등뼈는 이 정도의 중압을 유지할 수는 없겠군.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궁극의 플롯에서 되게 오랫동안 다뤘던 여러 가지를 한 방에 아우르는 비디오인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 말이에요. 블록을 잘했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것이 결국 결국 캐릭터의 탈을 쓴 인간이 특정한 욕망을 추구하는 삶의 은유다. 네. 멋지다.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기본적인 구동원리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은 분명히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영화작법소를 많이 보고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화작법소를 많이 가져오겠죠. 그렇죠. 이 자리에. 그래서 세이브 더 캣은 근데 왜 첫 번째로 고르신 거예요? 그 중에서. 고양이가 비워서. 아 예. 그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얇고요. 얇다. 얇은 데 비해서 가격은 상당히 비싸지만 그래도 쉽게 읽을 수 있고 맞아요. 무엇보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앞에서 머린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다른 작법서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혹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머린말 읽으면서 아 되게 자신감 되게 넘치신다. 그렇죠. 막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이렇게 뿜뿜할 수가 있을까. 이 책은 자신감으로 가득해요. 뭔가 챕터들이 다. 저 말씀을 받아서 조금 이어보자면 머린말에 나온 또 중요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네이브로 하긴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 히트 시나리오를 써본 작가의 강의를 듣고 싶지 않나? 그렇다면 잘 찾아왔다. 내가 바로 그 작가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블레이크 스나이더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히트 작가를 썼는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이거. 이런 얘기는 나와요. 나는 스티븐 스필버그, 마이클 아이스너, 제프리 카즼버그, 폴 마슬란스키, 데이비드 펌우트 등등으로부터 시나리오 코멘트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또한 이보다 덜 유명하지만 똑같이 현명한 많은 작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봤다. 우리가 되게 시나리오를 쓰면서 참고하는 작가들로부터 말이다. 나도 홍란지 이종범에게 시나리오 조언 받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나중에 작박 쓰면 써야지.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쩔죠 여러분. 일단 세이브 더 캣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얇다.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작법서 하나 꼽으라면 로버트 맥기. 맥기죠.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네. 근데 그 책은 별명이 성서잖아요. 아 그거 정말 읽기 힘들어요. 두껍고. 맞으면 죽어요. 진짜. 모서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전 심지어 재건으로 분책해서 갖고 다니잖아요. 네네. 바이블로. 근데 세이브 더 캣은 얇다. 얇죠. 이걸로는 때려도 그다지 타격이 없습니다. 팔랑팔랑 날아갈 만큼 얇아요. 소프트북이고요. 그리고 히트 시나리오를 쓴 작가를 썼다. 이 책의 기본적인 구성이 다른 시나리오 작법서들하고 좀 다르긴 해요. 느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어디서나 하는 얘기를 최대한 간결하게 해놓고 자기가 실무 속에서 되게 도움됐던 자기만의 개념을 많이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 플롯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후반부를 가면 대부분 영화 공부 좀 했다 싶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익숙한 책이 그거잖아요. 토비아스의 스무가지 플롯. 되게 그걸 스탠다드 삼아서 많이 플롯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부르는 게 비슷해요. 축구의 플롯, 성숙의 플롯, 추적의 플롯 사실 플롯이라는 게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되게 자기 나름대로 만들 수가 있는 개념인데 이름 붙이기를 블레이크 스나이더의 세이브 더 캣은 자기가 영화를 분류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뒤쪽에 막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꽤 시장 입장에서 직관적이에요. 되게 소재로 묶지도 않고 장르로 묶지도 않고 되게 희한한 기준으로 묶어놨는데 사는 게 도움이 됐어요. 그런 것들. 또 이 책 보면서 계속해서 영업할 만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앞머리를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 사람이 나는 이 책을 쉽게 썼다. 다른 작법서는 모두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은 정말로 쉬워요. 그러니까 번역 과정에서 어려워졌다면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 책이 한국에 나오기 전에는 원서로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 책을 원서로 지성뿜뿜 그러니까요. 저는 한국어로 봤는데요. 이거를 이 책을 갖다가 원서로 봤다는 사람이 꽤 많고 꽤 제대로들 보셨어요. 라는 거는 웬만하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언어로 쉽게 썼다는 뜻입니다. 원서로 봐도 일단 언어 자체가 쉽다. 네. 표현 자체가. 읽을 수 있게 썼다. 여기서 또 로보트 맥키와 반대죠. 로보트 맥키의 원서를 보잖아요. 문장 하나가 한 네 줄 다섯 줄. 진짜 길어요. 만연채의 끝입니다. 그러시지 말지. 영감쟁이. 그러시지 말지. 내가 마음속에서 혼자 멘토를 삼고 있어갖고 이제 욕이 나와요. 아 진짜 영감쟁이. 그러시지 말지. 어렵게 써놨어. 조금만 읽어볼게요. 네. 그분이 이야기를 열다섯 개의 장으로 열심히 나눠놨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신세대 작가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 하지만 당신들 시대에선 이게 통했을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 주인공이 꼭 호감 가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은 옛말이야. 그건 다 유행지난 구식일 뿐이야. 그런 게 왜 필요했어? 메멘토 같은 영화도 있잖아. 있지마면 내가 당신의 반론을 정확히 예측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또 딴죽을 건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어체로 쓰여진. 네네. 근데 그 말도 말투도 그렇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구어체로 하고 배웅으로 되게 톡톡 펴요. 다시 한 번 로보트 매키의 비유를 듣자면 로보트 매키의 책은요. 종이에 쓴 게 아니고요. 비문에 새겨놓은 걸 읽는 것 같은 문장인 것 같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되게 한참 생각해야 되고 고민하겠네요. 그 문단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 문단의 첫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로보트 매키의 글 쓰는 책이 최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여러분 위대한 책입니다. 그건 미리 깔아놓고. 저 위대한 책이에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사람을 누르는 책이기도 해요. 처음에 딱 읽었을 때 그 책이 안 읽히면 그 책 되게 재미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여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아우라가 조금 있어요. 맞아요. 처음으로 그 책을 완독할 때까지 걸렸던 시간보다 세이브 더켓 한 권을 통독할 때 걸리는 시간이 10분의 1도 안 걸렸어요. 맞습니다. 그냥 쭉 읽게 만들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작법서라는 거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었다. 아니면 작법서를 굳이 봐야 해라든가 그건 공부할 때 있는 책 아닌가 아니면 스터디 모임에 나가야 되나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제일 처음 읽는 작법서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작법서계의 엔트리 모델. 아, 훌륭합니다. 이걸로 시작하면 얼추 실패형률이 낮다. 아,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BGNBG에서 나왔는데 두 권이에요? 아, 또 이제 스포일러를 해버리시면 제가 이게 두 권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그런 거군요. 예, 예. 처음에 이제 갖고 나온 책이 하얀 책 하얀 고양이가 있는 책이고 두 번째가 이제 까만 바탕에 그 흰 고양이가 떠 있는 조금 표현이 이상하군요. 직접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1권 하얀 책이 처음 나왔고요. 이 책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두니까 2권을 쓰셨어요. 그런데 2권에 붙어있는 머린말도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이거죠. 대놓고 딱 시작을 한 게 1권보다 나은 2권은 없다. 그것은 배트맨을 봐도 그렇고 슈퍼맨을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권이 낫다. 막 이러면서 또 막 우겨요. 진짜요? 네, 네. 사람 진짜 신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2권이 나왔고요. 사실은 이거에 3권도 또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3권은 이제 약간 워크북 형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실습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뭐 노트장, 메모 이런 식의 어떤. 네, 아마도.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3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2권까지 내주셨기 때문에 3권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영화인의 숫자 대비 영화 공부하는 학도의 숫자 이 비율 있죠. 이게 한국이 되게 높대요. 미국이랑 일본은 영화 학도가 아닌데 영화인인 경우가 많고 일단 영화인 중에서 영화 학도인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 영화 업계로 들어간대요. 한국은 업계가 다 소화를 못함에도 작법소를 보면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비중이 비중이 높다는 거죠. 작법소 시장이 사실 은근히 괜찮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 일단 인지도 높은 작법소로 자리매김되면 나쁘지 않은 캐쉬 카우. 아, 맞아요. 그 얘기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작법소 하나를 보유하고 싶어한다. 출판사들이. 그런 면에서 세이브 더 캣은 블레이크 스나이더라는 작가의 책은 충실하게 계속 내주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오늘 처음 시작을 했는데 충분히 영업이 됐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엄청 영업 됐을 것 같아요. 쉽다부터. 네. 여러분이 작법소를 마침 산책을 듣기만 했는데 마치 세이브 더 캣을 다 읽은 것 같아. 난 느낌을 기대하셨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절대 그런 걸 해드리지 않아요. 읽는 건 네 몫이다. 근데 이제 읽을 만한 마음을 들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얇고, 재밌고, 다른 책에 비해 실패 확률이 낫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걸 저희가 언급을 일부러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제목이 왜 세이브 더 캣인가. 그치. 그 이야기는 다음 회에 이어지나요?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요. 아껴. 다음 회인 줄 알았네. 로버트 맥키의 책은 한국 제목이 되게 구립니다.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맞아요.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원제는 완전 왕관지거든요. 그렇죠. 스토리. 맞아요. 세이브 더 캣. 무슨 의미죠 이거? 이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이 작품, 이 책의 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세이브 더 캣이라고 하는 거는 고양이를 구하라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을 제가 또 중언부언하고 있는데요. 몰랐습니다. 왜 고양이를 구해야 하는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시나리오의 첫 번째 시퀀스에 주인공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 장면이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이야기에 도입해서 주인공이 고양이를 구해주는 장면이 들어가면 너희 모든 독자와 시청자들은 그 고양이, 그 주인공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런 작품이 있죠. 의외로 굉장히 많은 작품이 나오죠. 특히나 이제 일본 만화에 참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고독한 소녀가 있고 이 소녀는 뭐 이제 이러저러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목을 끌고 있지만 본인은 굉장히 외롭고 약간 안칼진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녀에게 아무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데 그런 그녀의 뒤를 나는 왠지 따라갔다가 소녀가 이제 구석에서 쭛쭛쭛 이리와 이리와 라고 애타게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카키죠. 아 그렇군요. 이리오모티 야만에코 그렇죠. 이리오모티 야만에코가 되는 거죠. 한 호흡에 읽으셔야 합니다. 아줌마가 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사카키 그런 고양이를 부르고 고양이를 구해주는 부분에서 사람은 약간 호감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말 그대로 이 작가가 고양이만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직관적으로 인간적 매력을 한순간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면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이 제목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양이를 구해도 상관없고요. 굉장한 이제 날라리에 방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이제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고 허랑방탕 아 예. 이제 그 뭔가를 얻어서 막 이제 휘두르면서 막 빵을 얻었든지 흔들면서 가다가 옆에서 이제 구걸하는 소년이 있고 그럼 힐끗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갔다가 다음 씬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이 그 소년 주인공의 손이 비어있는 그런 종류의 연출을 참 많이 쓰지 않나요? 네. 만화에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인물의 이면 보여지는 면 말고 네가 모르는 다른 면도 있어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쓰죠. 있는 그대로 정말 고양이를 구해주는 씬이 인크레더블 원래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잡으러 가. 열심히 그 엘라스티걸과 결혼식에 가려고 하는 중에 범죄자가 막 뜨니까 결혼식을 향해 가는 신랑인 주제에 범죄자를 잡죠. 근데 자꾸 어떤 할머니 한 명이 우리 고양이 나비야 나비야 막 이러고 있죠 길에서. 갑자기 확 내려가고 고양이를 잡다가 나무를 뽑아버리죠. 그렇죠. 고양이를 구하는 씬으로 시작하죠. 내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을 관객에게 처음으로 소개시켜주는 기법 그걸 압축적으로 비유한 게 고양이를 구해주면 돼 라는 식으로 지어진 제목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 책에 대한 인상 깊은 구절 같은 것도 있으세요? 구절이야 많은데요. 아까 세이브 더 캣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소개를 해보자면 풀장 안의 교황이라는 장면으로 또 설명을 해요. 풀장 안의 교황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반드시 설정을 줄글로 줄줄줄줄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독자들은 그렇게 읽는 걸 좋아하지 않죠.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장면을 그러면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서 어떤 영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영화 제목을 까먹었는데 어떤 영화에서 그런 어려운 설명이 나오는 동안 수영장에서 옷을 벗고 수영하는 교황을 보여준대요. 그럼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해지죠. 그렇죠. 교황님이 왜 수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한 설정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대요. 그 장면이. 네. 그저 교황님이 수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저게 뭐야 그러면서 보고 있고 그 와중에 설명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설명은 다 끝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고요. 만화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응용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건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출은 아니지만 아다치미츠루가 뭔가 그 설정을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그 해변가에 있는 여고생이나 아니면 야구팀을 응원하고 있는 그 치어팀을 화면이 잡아주고 있는데 말풍선은 해설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설명을 막 읽고 있지만 사실은 시각적인 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게 풀장 안에 교황. 그렇습니다. 재밌다 이거. 이런 식의 꿀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작법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코너입니다. 네. 맞나요? 네. 근데 또 산책이 뭐냐에 따라서 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고 조금 유동적이지 않을까요? 좀 내용을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지긴 하는데 그렇죠. 아까 전에 잠깐 예시를 들어주셨던 부분이 저한테 되게 많은 걸 알려줬던 부분이었어요. 그건 당신네 시대의 얘기고 맞아요. 주인공이 호감형이어야 된다는 건 그렇죠. 지금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제가 안티 히어로나 다크 히어로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면 코믹스 시대의 스포원 때부터 확 떠올랐던 개념. 네.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못된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굉장히 헬보이 뭐 이런 거 그렇죠. 요즘에 거의 뭐 사실은 이제 거의 상식처럼 익숙해진 구도라서 그런 종류의 고전적이지 않은 주인공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될 때 제가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재밌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세이브 더 캣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장면으로 굉장히 짧게 이 주인공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화나 만화나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아무리 글과 같이 합쳐져 있다곤 하지만 글을 절대로 다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한 번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앞쪽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중요하다. 네. 그 보여주는 장면이 중요하다는 거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장면이 굉장히 도드라지려면 저희가 캐릭터 궁극의 캐릭터 시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갯모해가 딱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어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정말 무뚝뚝한 사람으로 나오고 뭔가 뭐랄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절대로 지키지 않는 법이 없는 뭐든지 다 규범은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뒤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는 너무나 따뜻한 인물이라든지 이런 식의 하나의 장면으로 갯모해를 위한 거다. 그렇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어떤 호감을 한순간에 확 이끌어내는 장면으로 이 캐릭터를 설명할 때 이 장면이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셨군요. 제가 방금 전에 의미했던 건 사실 그거였어요. 퍼니셔나 아니면 진짜 딱 누가 봐도 악당이야. 그러니까 악당의 주인공이야. 예를 들면 하얀 것 탑의 김명민 장준혁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세이브 더 캣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이사이트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순간 놀라긴 했지만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아무튼 그런 제가 잘못 알아듣었나 봐요. 악당이 나오는 악당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르의 주인공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을 때 저도 아까 예를 들어 읽어주셨던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었어요. 이 책에서 끝까지 다 설명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 고민하기 시작했던 지점이 이 책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양혜석 작가님은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같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악당이 주인공이다 혹은 악한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과연 그 인물이 악하기만 한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인간적인 터치를 반드시 넣고 저런 인간적인 면이 있는 인물이 저렇게 악한다는 데서 사람들은 또 약간 악당의 사연이 궁금한 거죠. 그 사연이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완전히 악을 행하는 인물인데 그냥 제목이 세이브 더 캣이니까 고양이를 구해봅시다. 너무 악해서 사람을 막 이제 백 명을 죽이고 집에 돌아가던 악역이 다리 다친 고양이를 보고 운다. 을대의 그 느낌? 그거는 사실은 호감은 아닐 거예요. 호감은 아닌데 야씨 저라고만 표현되는 그 어떤 감정이 있거든요. 먹먹한 이입이 생겨나는 순간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배신감 같기도 하고 그 인물을 왜 저런 장면을 넣는 거야 작가는? 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 인물의 눈길을 한 번 더 두게 되는 어떤 온기인데 근데 저는 그게 약간 대중서사로 가면 갈수록 더 도드라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데드풀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영화가 나오면서 그 러브스토리가 굉장히 강조됐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원작에서는 훨씬 더 악한 그 터치가 사실은 대중서사이기 때문에 더 강조가 됐고 투에서는 심지어 얘의 인생 전체를 가장 관통하는 중요한 인물로 이제 그려지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도 악역? 악하다? 악한 인물이 과연 그러니까 악한데 주인공이다가 아니라 주인공인데 악한 면도 있다 정도로 타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같이 생각을 했던 게 조커라는 캐릭터 아 제가 이번에 수업을 하면서 잘 만든 캐릭터에 대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 만화, 영화 모든 소설 다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봤기 때문에 중복되는 캐릭터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캐릭터가 몇 명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커입니다. 배트맨 시리즈의 다크나이트 조커 네. 근데 조커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약간은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나요? 조커가 주인공인 작품이? 조커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나옵니다. 드라마가 나오는군요. 진짜요? 조커가 조커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 그건 약간 매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사실 근데 원작에서 조커는 그 어머니의 역사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킬링 조커 시리즈나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 있는데 주로 그 크리스토폰 논란의 3부작에 나온 조커가 과거를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아사무사하게 처리한 경향이 있어요. 아사무사 네. 실제 배트맨의 팬들은 조커의 과거에 대한 몇 가지 설과 정설도 그 중에 있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나올 넷플릭스인가 드라마에서의 조커는 히스레저 이후 최고가 될 거라는 평을 받는 광기 연기의 달인인 배우가 기대가 되네요. 진짜 기대된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힘든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조커가 돼가는가를 딱 편집해서 보여준 티저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그걸 보고 싶네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그 말씀하신 양혜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공인데 악해. 근데 이 악한 사람에게 어쨌든 공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공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미국에서 코믹스에서 기존에 슈퍼맨으로 데뷔되는 정의롭고 옳은 주인공들이 쭉 있다가 약간 삐딱한 선을 타고 있는 분노한 주인공 악당으로 보이는데 주인공 이런 주인공이 막 나왔을 때가 언제였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좋네요.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크 히어로가 막 탄생할 때의 미국 사회는 올바른 인간상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동시 포기가 이루어진 시기다. 동시 포기. 과거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랑 무관하게 교육을 받고 살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넌 저런 사람이 맞는 거야. 윤리적인 교육.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됐건 말건 상관없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규모 난민 이민 그리고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가 되면서 현실에 대한 어떤 로드가 너무 커지면서 이런 사람이 옳은 사람이야 그렇게 계속 박아두고 있으면 나는 틀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되게 광범위하게 그게 왜 옳은 건데 라는 종류의 포기가 되게 많이 벌어졌대요. 그게 다른 매체수도 많이 등장하나 봐요. 힙합에서도 나오고 어디 소설에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출발선이 악당이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껴요. 그러면 기존의 주인공들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내 삶을 갖고 있는 독자는 일단 이입하기 위한 초기의 흡입력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런 종류의 어떤 전략 이라는 현상 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회학 논문이나 이론에서 많이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 갔어요. 비슷한 식의 주인공을 분석한 그런 책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고대시대 때 어떤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어떤 숭고한 대상인데 그게 브루즈아가 많이 있게 되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다가 이제는 현대에 와서는 우리보다 약간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공감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의 보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많이 있다. 이런 식의 글을 많이 본 것 같아요. 특히 홍란진 선생님이 많이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시대의 영웅상을 보여주는 게 고전적인 의미에서 주인공이라면 영웅이 아니었던 주인공이 영웅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공을 만들었다면 그 영웅이 되기 전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냐 펑검한 상태냐 악당인 상태냐 그 칠한 상태냐 정말 욕하면서 보게 되는 웹툰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빛이라고 영원한 빛 정말 그런 걸 보면 그 시대의 독자들의 일반적인 자기상을 볼 수가 있다는 저는 가설을 갖고 있어요. 자기상보다 영원한 빛이 좀 되게 자기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죄송한 너무 가까워 근데 실제로 90년대 일본 만화에 주로 등장하는 소년만화 주인공들을 보면 그 시대의 독자들이 주로 자신을 파악하고 있는 수준에서 주인공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거기에 영웅 면모를 줄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수다를 떨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재밌다. 재밌다. 세이브 더 캣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캐릭터에서 한번 다뤄볼 만한 얘기죠. 재밌죠. 저 그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예전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어떤 설문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직장인들에게 물어봤대요.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싫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요? 보통은 직장 상사를 꼽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 어떠한 허풍 떠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일 것 같은데 1위가 무엇이었냐면 바른 말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말하는 사람.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옳은 말을 함으로써 내가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구나 를 느끼게 말하는 사람.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 네네네.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머 이거는 전혀 관계에 있지 않은 라디오에서 어떻게 지금 요즘에 그 주인공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직관적인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꼭 학생들한테 해줘야지. 그래서 학생들한테 몇 번 해준 적이 있는데 재밌다. 그래서 바른 말하는 사람이 왜 싫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해봤을 때 딱 그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나는 되게 하찮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나를 굉장히 나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사람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회의 윤리적인 관점이 그렇다고 해도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그 윤리적인 관점을 따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비틀어진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아프다는 얘기죠.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는 그런 약간 병리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주인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석사와 박사 같죠? 전학사 같죠? 점점점 할 말이요. 박사님. 지성이를 모셔놓고 하는 방송은 이렇게 됩니다. 멋지잖아요. 세이브 더 캣이라는 일기에 매우 편하지만 읽고 나면 이런 대화를 하게 만드는 작법소에 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양혜석 작가님 앞으로 이 이후에 전개될 맞춤 산책에 임하는 포부와 자세 혹은 예상 감상 느낌 웹툰 스쿨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미력 하나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셨다. 그러니까요. 저는 예상은 했었지만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벌써부터? 제가 진짜 편해요. 네. 그리고 정말 이 댓글에 칭찬이 엄청난 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방금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댓글을 달려고 하셨던 분들이 다 알기로 하셨어요. 그런가요? 농담입니다. 저희의 순위에서는요. 청취자분들이 저희랑 저희의 말에 잘 따라줘요. 안티가 없어요. 늘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처음 시도하는 신규 코너 언제나 저는 신규 코너 할 때 좀 어리버리 하거든요.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진짜요? 오늘 녹음했던 소감을 홍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잘하셨어요. 저에 대한 소감 말고요. 이 코너에 대한 소감 굉장히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뭔가 작법에 대한 수다 이런 것들을 저는 양혜석 선생님하고 꾸준히 나눠보고 싶었고 그리고 양혜석 선생님이 쓰신 석사 논문의 주제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작법이 학위 소지자를 공격하는 방법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큰 수치를 주는 방법이 학위 논문을 읽는 것이죠. 제목은 안 읽겠습니다. 제가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학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갈 수 있는가도 재밌지만 저는 그런 학술적인 글들을 저처럼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되게 재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실질적으로 사용해보신 양혜석 작가님과 이종범 작가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너무 즐겁고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럴 만한 첫 테이프를 잘 끄는 그런 녹음이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궁극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림이 뭐냐면 공부하기 어렵고 힘든 작법의 내용을 편하게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거기도 히데이도 지성인 있잖아요. 김태권 작가님. 그쪽으로 청취자가 충분히 작법 근육이 생겼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드디어 작법소를 꺼낼 수 있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용한 숨은 히든 핀치 히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양혜석 작가님이었고요. 두 분도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낭만 하신다. 그러게요. 여기서 제일 말씀 잘하셨어요. 너무 신나. 저희 지금 책꽂이에 아주 많은 작법소들이 꽂혀 있습니다. 만화의 이해, 만화의 미래, 만화의 창작도 있고요.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TV 드라마 만들기, 유혹하는 글쓰기, 웹툰 스케치업 마스터, 저 내 거네. 흔히 약간 PPL이 너무 많아요. 무의 분만화 교실 저 오늘도 한 권 마침 샀어요. 장르의 장르라고 펀딩했던 책이 왔습니다. 장르의 장르 이름 되게 멋있고 그거 제목 참 멋있다고 잘 졌다고 박인하 애호가께서 올리신 글을 봤는데 언제 한 번 이곳에서 소개할지도 모를 책이네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오늘 얼추 시간이 벌써 55분입니다. 무슨 얘기할지 몰랐는데 55분이 훌쩍 이렇게 여러분의 시간도둑 양혜석 작가님과 함께 첫 코너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좀 인사를 할까요? 네, 그럼 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두 마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넉넉히 잡고 하겠습니다. 작법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작법서로 끝내면서 홍난지 교수님이 저를 잘 돌봐주셨다는 얘기를 플러스해서 드릴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학교에 와서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적응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마침 산 책만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는 와중에 홍난지 교수님이 제 방에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여기까지 막 걱정이 차오르다가 홍난지 교수님을 붙들고 교수님은 책을 어떻게 읽으세요? 전 어떻게 해도 책 읽을 시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을 못 내기 때문인가요? 그랬더니 홍난지 교수님이 약간 관음보살처럼 웃으시더니 그럴 때는 책의 뒷표지를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작가의 말과 마지막 후기를 읽으세요. 그리고 목차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읽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홍난지 교수님이 정말 진짜 부처님처럼 웃으시면서 안 읽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책이 정말 정독을 해야 될 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죠. 제가 그렇게 정돈되게 얘기했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약간 지금 제 지침이거든요. 그 이후로 책을 산 다음에 저는 아 씨 또 안 읽을 책이 왔어 이러면 책꼬지에 꽂지 않고 일단 뒷표지를 읽고요. 앞을 읽고 뒤를 읽고 목차를 읽은 다음에 봤다. 그런 다음에 책꼬지에 꽂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안 읽는 것보다 정말 100배, 1000배 맞습니다. 홍난지 교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욕심이 많아서 저도 책은 굉장히 사두는데 다 읽을 시간이 안 되고 이거를 정말 두꺼운 책을 읽는다는 건 굉장한 인내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쓸 때 생긴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목차 중에서 나한테 필요할 부분을 정말 여러 번 보다 보면 아 그래 이 부분은 정말 나한테 필요하지라고 체크해두고 그 부분만 먼저 읽고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확장해서 나가거든요. 처음 산책도 발췌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엄청난 기술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작법소 앞으로 이 마침 산책과 함께 여러분 작법소에 도전해 보실 때 꼭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좋은 꿀팁으로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인사를 할까요? 네. 마침 산책은 언제 한 번씩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죠? 2주에 한 번이요? 2주에 한 번이요? 아닐까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롱터뷰가 좀 쉬고 있죠 여러분? 아 그러면 롱터뷰 쉴 때 올라가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 그것보단 많이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세 분이 다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나중에는 강의 시간이 너무 안 맞아요. 나중에는 뭐 두 분이서도 할 수 있고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빠져도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진짜 이야기 나누시면 너무 중요해 나누실 것 같고 저의 마음에 버팀목에서 빠지시면 저는 그저 저는 그냥 관음보살처럼 웃는 사진을 여기도 갖다 놓아도 되지 않을까 아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 같네요. 네 한 4회차쯤에 약쌤 혼자 하겠네요. 조곤조곤 마침 산책 자 인사하겠습니다. 청강문화산업도의 교과 중환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웹툰스쿨의 오늘 신규 코너 양혜석 작가님과 함께한 마침 산책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양혜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